친구들 안녕! 한국사의 새로운 센세이션! 민석쌤의 한 줄도에 빠져들다의 민석쌤입니다. 자, 2021, 50일의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자, 기본 파트 선생님과 함께 해설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번 문제부터 바로 달려갈 텐데요. 자, 1번 문제! 1번 문제에서는 지금 고인돌 키워드를 통해서 자, 고인돌, 고인돌, 고인돌 키워드를 통해서 우리가 청동기 시대라는 걸 우리가 알고 푸셔야 되는 거였습니다. 자, 청동기 시대 때는요. 농사 중에서도 벼농사가 처음 시작했다는 거야. 그래서 벼농사의 어떤 그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게 벼를 수확할 때, 이삭회 때 썼던 바로 반달 돌칼이라는 게 키워드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자,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거 그랬네요. 자, 무용총이라고 하는 무덤에 수렵도, 수렵이란 말은 사냥을 하는 모습을 담은 그림이다, 이런 뜻인데요. 자, 이야, 이게 바로 고구려였어, 나이들의 모습이야. 이야, 고구려, 고구려, 고구려. 고구려랑 관련된 문제거든요, 고구려. 자, 이십이람로의 왕족을 파견했던 건 백제 무령왕 때 이야기가 되겠고요. 한의 침략을 받아 멸망했던 건요.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고조선에 대한 내용이죠. 자, 신지읍차는요. 삼한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빈민구제를 위해 진대법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 최초로 등장했던 복지제도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진대법인데요. 이게 고구려 고국천왕이라고 하는 문때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따라서 답은 몇 번? 4번! 아, 3번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3번 문제입니다. 3번. 자, 김수로왕과 허왕옥 나왔습니다. 이야, 이게 바로 가야의 왕과 왕비죠. 자, 가야를 물어보는 문제였고요. 뭐, 정확히 말하면 금관가야.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성씨가 김씨래요. 그 중에서 또 제일 많은 게 김해김씨래. 그분의 시조가 바로 김수로왕이야. 이 가야는요. 쇳덩이가 풍부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철이 많았대요. 그래서 이 철을 가지고 낭랑과 외 주변 지역에 딱 수출할 정도로 매우 풍요로웠던 나라가 바로 가야였습니다. 자, 모내기법이 전국적으로 확산됐던 건 조선시대 이야기, 물가조절기구 상평창 역은 고려시대 이야기, 활구라고 불린 은병이라고 하는 고액화폐를 만드는 것도 고려시대 이야기가 되겠죠. 자, 4번 문제. 자, 가인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오른 건 그랬네요. 자, 경주 나왔으니까 신라를 딱 떠올려야 되고 여러분들이. 자, 신라라고 또 친절하게 나와있죠? 자, 보니까 요게 키워드야. 글쎄, 이 도굴로 손상대 탑을 보수하던 중에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인 세물이 발견됐대요. 그게 무구정광대다라는 내용인데 이게 바로 우리가 석가탑이라고 하는 불국사 3층 석탑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한눈검 기본 문제에서는요. 사진뿐만 아니라 밑에 사진에 대한 설명까지 나와있는 아주 친절함을 보이고 있죠? 따라서 답은 불국사 3층 석탑. 이걸 다른 말로 석가탑이라고도 합니다. 답은 4번.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나는 신라의 23대 왕으로서 변부를 설치하고 율령, 법풍왕입니다. 우리 율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요. 나라의 법을, 법을 우리가 율령이라고 그래. 법을 흥하게 일으킨 왕, 그래서 법풍왕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겠고요. 맞죠? 따라서 법풍왕 하면 또 우리가 불법을 뜻하기도 해. 불교를 받아들인 왕이란 말이야.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6번 문제. 자, 3국의 대외관계. 이것은 백제가 외에 보낸 것으로 알려진 문화유산이래요. 바로 뭡니까? 칠지도죠, 칠지도. 칼이라는, 칠지도가 칼이야, 칼. 칼은 말이야, 킹킹킹킹.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주는 거야. 뭐라고?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이 칼이 지금 아랫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이 가지고 있단 말이야. 백제가 윗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칠지도라고 하는 칼에는요. 상강기법으로 칼 뒤에 글자가 딱 새겨져 있어. 이런 것도 우리가 알면 좋고. 자, 답은 4번. 자, 7번 문제 갑니다. 자, 우리나라에. 이야, 우리나라 신라에는 이것 때문에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올라가는 데는 제한이 있다. 그것만은 있는 게 아닐세. 심지어 집에 크기도 제한하고 있지. 신라에만 있는 특이한 신분제도. 바로 뼈따구의 등급이 있다. 골품제도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밑줄 친 근 2전투 나왔습니다. 오, 이게 을지문덕 장군이 바로 수나라 장군이었던 우중문에게 날렸던 시입니다. 자, 고구려의 살수대첩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되겠고요. 수나라 애들을 죽여버렸죠. 살 수 없어! 바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 자, 조금 어려운 문제였을 것 같은데요. 자, 촌락문서가 뭐냐면 이게 신라의 민정문서라고 하는 이 촌락문서가 신라가 세금을 거둘 때 국가가 백성들의 인구를 파악하고자 땅을 파악하고자 작성했던 문서라고 합니다. 이걸 통해서 아, 세금을 거둘려고 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겁니다. 답은 4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0번 문제입니다. 우리가 9번 문제. 아, 정말 중요한 문제야. 아마 어려운 문제였을 거예요. 자, 10번 문제. 자, 다음 다큐멘터리에서 볼 수 있는 장면으로 가장 적절한 거 그랬네요. 해동성국이라 불린 바래죠, 바래. 여러분, 바래는요.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거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바래 왕들이라고 하면 무왕, 문왕, 선왕 이 세 명의 왕이 시험에 잘 나와요. 무문선! 특히 바래의 무왕 때는요. 당나라를 먼저 선제공격하게 됐어. 선제공격. 이야, 이거 중요하지. 바로 당나라의 산뚱반도 있었던 등주성을 공격했다. 장문유 장문이 내용이 나와야 돼요.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다음 가상 뉴스에서 보도하고 있는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그랬네요. 자, 보니까 경순왕 김부 나왔습니다. 신라의 마지막 왕이 경순왕인데요. 이 경순왕이 왕건에게 항복을 했단 말이야. 고려 왕건에게. 고려를 만든 사람이 태조 왕건이잖아요. 그 왕건에게 나라를 갖다 바쳤다고요. 이야, 그래서 이거는 어디에 들어가냐? 오, 이것도 오려무지다. 이거 아니면 이건데 이거 아니면 이건데 이야, 이게 경순왕이 왕건에게 나라를 항복한 게 95년, 아, 935년이야.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 바로 앞이 되는 거에요. 바로 앞이에요. 직전에, 직전. 음,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4번. 됐습니까? 음.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 광종의 업적에 대해서 알려줄래? 광종은 기역자를 가지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다. 광종은 기역자, 기역자, 기역자. 자, 광덕이라고 하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고요. 쌍계의 건의를 받아들여가지고 과거제를 실시했다. 기역자, 기역자죠. 맞죠? 자, 그 다음에 건법을 실시했는데 그 건법이 뭐다? 노비안검법. 그렇지, 뚝딱. 잘했습니다. 호족들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왕권을 강화했던 광종의 노비안검법. 이야, 답은 몇 번? 3번. 자, 13번 문제. 가에 들어갈 인물로 오른 거 골르라고 했어요. 자, 거란의 3차 침략 때 강감찬 장군이 귀주에서 쓸어버렸죠. 바로 귀주대첩. 강감찬의 귀주대첩. 답은 3번. 14번입니다. 가식에 있었던 사실로 오른 거 그랬네요. 와, 중요한 문제입니다. 몽골과 끝까지 싸웠던 모습이죠. 이거는 산별초의 모습이 되겠고요. 산별초. 자, 그 다음에 쌍성총관부를 통해서 철령이 무기를 수복했던 건 고려의 불꽃, 고려 말, 공민왕의 업적이죠. 근데 그 사이에 있었던 내용을 우리가 찾으라고 했거든? 여러분들, 원간섭기입니다. 자, 산별초의 난이, 산별초의 저항이 끝나면서 원간섭기가 시작이 된 거고요. 이 공민왕이라고 하는 이분은요. 원간섭기를 끝낸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사이에 우리가 원간섭기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지? 원간섭기 때는 어떤 모습들이 나타났지? 영토도 뺏기고요. 여러 가지 간섭도 많이 받았고요. 맞죠? 스탈도 많이 당했었고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의 자주권, 우리의 어떤 그런 의식이 많이 약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죠. 변발과 호복이라고 하는 몽골풍이 유행했다. 이게 정답으로 되겠죠? 원간섭기니까. 맞죠? 답은 몇 번? 4번. 자, 15번 문제입니다. 와우, 상강기법으로 만들어진 고려의 청자. 상감천저. 상감천저. 상감천저니까 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죠. 아, 이거 10문제였습니다. 어렵지 않았어요. 자, 그 다음에 16번. 자, 가에 해당하는 작물로 오른 거. 문의점이라고 하는 분이 목화를 가져왔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요.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다는 스토리. 목화가 되겠죠. 목화. 됐죠? 목화. 자기 장인어린이던 정천익에게 주고 절반은 자기가 이렇게 했는데 진주여가지고 절반을 정천익에게, 자기 장인은 정천익에게 주고 길이가 있으면 단 한 개만 살아났대. 이것도 이제 목화가 퍼진 거지. 맞죠? 너무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17번 문제.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른 거 그랬네요. 과전법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고려시대 때 토지제도는 전시과. 조선시대 때 토지제도는 과전법. 자, 이거 어느 나라 거라고? 고려 거. 이거 어느 나라 거라고? 이거 조선 거야, 조선 거. 그럼 여러분들 동그라미 쳐볼까? 과. 과. 아, 됐어요? 고려다하면 조선이잖아. 과다하면 과야. 과, 과, 과. 전시과, 궁극다. 과, 과전법, 궁극다. 조선시대 거지, 조선시대 거. 이 전시과는요. 전현직 관리에게 수조권을 지급했다라는 거죠.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한. 자, 전지와 시지를 지급했던 건 전시과가 되는 거니까 틀렸고요. 이거는 고려, 조선 말, 우리 공과, 누구야. 고종임금이 대한지구 광무개혁 시기 때 토지 소유증명서를 발급했는 이걸 지계라고 해요. 공인이 등장했던 건 바로 임진왜란 이후 대동법의 실시 때문이죠. 정답은 5. 4번.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 어, 여기 어디 있지? 고려, 고려, 고려. 여러분, 만올대랑 천주교를 모르더라도 고려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고려의 수도? 개성? 아, 너 개성 있는데? 아, 개성. 일본으로 답을 고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 19번 문제입니다. 조선시대 교육기관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거 그랬는데요. 음, 화를 쓰고, 글공부와 무예까지 가르쳤던 건 경당이라고 하는데 이거 경당이 고구려에 있었던 초등교육기관이에요. 그래서 고구려랑 관련되니까 틀렸습니다. 정답은 옳지 않은 거 몇 번?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서울의 사박당에서는요. 중등교육을 담당했대요. 맞아요. 최고교육기관 성균관이고요. 사림이 세웠던 서원이라고 하는 학교도 있다. 이거는 개인이 만든 학교니까 사학으로 문제를 풀어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문제. 다음 학생이 생각하고 있는 기구로 오른 거 그랬네요. 왕명 출납했다. 6명의 승지가 있었다. 바로 승정원. 정치를 이어주는 곳. 승정원. 이렇게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 자, 가에 해당하는 직책으로 오른 거 고르라고 그랬거든요. 가에 해당하는 직책으로 오른 거. 자, 조선의 구대 국왕이었던 성종은요. 나라의 통치 규범을 확립하기 위해서 많은 책을 만들었는데 그중에 법전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큰 법전 경국대전을 만들었다. 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죠. 2번. 어때요? 어렵지 않죠? 2주원의 택리지라고 하는 건요. 조선 후기 실학자 2주원에 썼던 지리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농사 직설은 세종대왕 때 썼던 우리 풍토에 맞는 우리의 농사법을 소개한 농사책이 되겠고요. 농서가 되겠죠. 동의보감은요. 허준이 광해군 때 완성했던 우리나라 최고의 의학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2번 문제. 조광조 문제 나왔어요. 여러분, 조광조. 현령과 실시했다. 위윤 삭제 건의했다. 바로 조선시대 사림의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조광조가 되겠네요. 조광조. 조광조는요. 소격서 폐지를 주장했다. 성의학자였기 때문에 도교 행사와 관련된 소격서라고 하는 관찰을 없애자고 주장했단 말이에요. 중종 임금에게, 맞죠? 답은 3번이 되겠죠. 우리 여러분, 중종 하면요. 조광조. 중종하면 조광조 다 잡는 거야. 이렇게 지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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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읏. 아, 조광조다. 조광조. 답은 3번이 되겠고요. 23번 가겠습니다. 자, 가에 들어갈 종교로 오른 것 그랬는데요. 자, 최재우가 창시했고요. 동경대전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고요. 시천주, 인내천. 특히 인내천 너무 중요하죠. 사람은 곧 하늘이다. 바로 우리의 종교, 천주교, 서학에 대해 반대하는 개념으로써 만들어진 똥악이 되겠습니다. 똥악. 답은 1번. 맞죠? 아, 1번이죠. 자, 그 다음에 24번 문제. 자, 조선 후기 수치제도의 정비. 여러분, 수치제도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요. 이거 세금제도예요. 세금제도. 자, 영조 때 시행했다고 하는데, 궁포의 납부액을 두 필에서 한 필로 깎아줬고요. 부족했던 재정은 결작이라고 해서, 양반 지주들에게 토지 일결당 이두를 거뒀다고 해요. 우리 결작이란 말은 조금 어려운 내용이니까, 그냥 궁포 두 필을 한 필로 깎아줬다라는 거야. 50% 세일. 이걸 뭐라 그래요? 역을 균등히 했다. 역을 균등히 했다라고 해서, 뭐라고 하죠? 균역법이라고 하죠? 맞죠? 맞죠? 이거 누가 했습니까? 영조가 한 거 1번. 자, 그 다음. 25번 문제입니다. 어렵네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자, 유형원이라고 하는 조선 후기 실학자가, 반기 유형원이 말이야. 자, 개혁안을 담은 반개 수록을 저설했다. 자, 이분은요. 중농주의 실학자였어. 농사가 중요하다. 농업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백성들이 자기 땅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토지를 분배해주자라고 하는 이른바 균전론을 주장했던 분이죠. 균전론. 반개 유형원 선생님은요. 균전론을 주장했다. 그래가지고 유, 유 이렇게 풀 수 있단 말이야. 맞죠? 유형원의 균전론. 맞죠? 아하,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의 결사를 외쳤던 분은요. 고려시대 무신정공기 때 활약했던 진울스님이 되겠고요. 훈련도감을 창설했던 건 선조 때, 임진왜란 때의 훈련도감이 만들어지는 거죠. 전민 변정 녹아문용 고려말 공민왕 때 신돈과 함께 만든 거죠. 26번입니다. 자, 가에 들어갈 장면으로 오른 거. 이야, 만화 자료가 나왔는데요. 홍의장군 곽지우가 나왔습니다. 자, 임진왜란 때의 의병장이었던 분이고요. 자, 북벌, 북벌, 북벌. 여기서 말한 북쪽이라는 게 중국의 오랑캐, 청나라를 정벌하자. 효종임금 때 이야기입니다. 임진왜란 선조 때 이야기고요. 맞죠?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인명, 선. 광인, 효현. 광인, 효. 가니까 광인, 효, 연, 인조 내용이 들어가야 돼. 맞죠? 광인, 인조. 그러니까. 오! 광인, 거 나왔어. 광인, 거. 답이 예뻐? 한번. 여러분들, 우리가 역사 공부할 때 왕들의 순서를 다 외우면 좋겠지만, 적어도 조선시대 왕들은요. 여러분 순서를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인명선, 광인, 효, 연, 숙격, 영. 태정, 정순, 헌철, 고종, 순종이야. 고순. 고순. 알았지? 자, 그 다음에 27번. 아,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이것도 좀 어려운 문제일 것 같아. 음, 관서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 관서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관서란 말이 어디냐면요, 여러분. 서쪽이야. 우리나라 서쪽. 그중에서도 저기 평안도 지병을 말합니다. 평안도. 그러니까 평안도라고 하면요, 한번 지도를 그려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지도 문제도 잘 나오죠. 아주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여기, 여기 서북지방. 여기 우리가 평안도 지방이라고 해요. 자, 이 지역에 대한 차별대우 때문에, 맞죠? 음, 빵 터진 게 홍경대난이라고 했어요. 세도정치 시기 때. 자, 그 시기는요, 세도정치 시기 때는 삼정의 문란, 권세가의 수탈과, 그 다음에 지방관들의 수탈로 인해서 백성들이 정말 세금을 많이 뜯겼죠. 이걸 우리가 어려운 말로 삼정의 문란이라고 하는 세도정치 시기 때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요, 4번이 되겠죠. 가슴 아픈 사건, 바로 4번. 세도정치 시기. 19세기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28번부터는 우리가, 음, 근윤대사 문제죠. 가 인물이 집권한 시기 때. 자네 소식 들었는가? 우리 이제 우리 양반한테도 군파료가 있겠다는 인물? 아이고, 어쩌겠는가? 초정의 왕이 아버지인, 이 흥선대원군. 뭐야, 뭐야. 이야, 흥선대원군 문제네요. 흥선대원군은요, 척화비를 세우면서 나라 밖으로는요, 통상수교 거부정책을 펼쳤던 인물이기도 하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장용영을 형파했던 건요. 아, 장용영이 만들었던 건 정조임금이 되겠고요. 청해지는요, 우리 통일신라 장보고가 되겠고요. 칠정사는요, 와, 우리나라 국산 달력이야. 세종대왕이 만들었죠. 답은 몇 번? 2번. 29번 문제. 오, 어려운 문제. 아니다, 쉬운 문제. 이거 너무 심해요, 여러분. 자, 우리나라의 법궁이다. 나라의 법도가 되는 궁궐이다. 뭐 이런 소리고요. 복궐이라고 해요. 복. 아, 북궐, 북궐. 북쪽이 있는 궁궐이다라고도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그 유명한 경복궁이야. 이 정도전이 이 궁궐 이름을 지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복자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2021년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때 그 복이야.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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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 새해 복만, 복자. 경자가 뭐야? 이게 바라다. 빌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복을 비는 궁궐이다. 경복궁 이야기하는 겁니다. 답은 1번. 우리 경복궁 정문의 바로 근정전. 그 다음에 경애루라고 하는 외국 사신들을 잡대했던 연못이 있고요. 향원전도 있고요. 후원이었죠. 따라서 답은 1번. 참고의 향원전은요. 명성황후가 피살당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너무 아픈, 역사적 아픔이 있는 곳이기도 하죠. 그 다음, 그림 잘 그렸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30번 문제 가볼까요? 자, 대방의 30번입니다. 자, 다음 시나리오의 상황 이후에 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거 골르라고 했네요. 자, 보니까 지금 아... 키워드를 찾아야 돼. 키워드. 바로 뭡니까? 조사시찰단. 그 다음에 조사시찰단. 키워드네, 조사시찰단. 뭐, 홍양식이란 것도 알고 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조사시찰단은요. 일본에 건너갔던 우리의 사찰단들을 조사시찰단이라고 해요. 자, 왜 갔죠? 왜 갔죠? 왜 갔죠? 자, 조사시찰단으로 갔던 이유는 음... 바로 강화도 조약 이후에 강화도 조약 이후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그런 근대 문물을 빨리 따라잡고자 보냈던 시찰단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이후의 상황이니까 3조 2조차 설치 때 이거는 세소정치 시기 때고요. 자, 이거 흥선대원 때 모습이죠. 맞죠? 이게 제너럴 셔바사건의 흥선대원 때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강화도 조약 이후의 모습은 바로 임오군란이 되는 겁니다. 임오군란. 여러분들이 흥선대원군 강화도 조약 통리기무아문 조미소통상조약 임오군란 이렇게 되는 거죠. 흥깡통절임! 암기비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선택지가 전부 다 앞에 있는 건데 우리가 강화도 조약 다음에 뭐가 나오죠? 지금 선택 답에 임오군란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답은 몇 번? 아하! 3번이 되는 겁니다. 네, 좋아요. 좋아요. 지금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 그다음 31번 문제 자, 사랑하는 딸에게 보냈던 편지입니다. 어우, 가슴 아픈 편지입니다. 이거는 진짜 전주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전주화약 당시 동학농민군들이 동학농민군들이 전주화약 이후에 스스로 개혁을 실시했었죠. 전주화약 이후에 이 전주화약 이후에 농민들이 스스로 개혁을 실시했던 그 기구를 우리는요 집강소라고 합니다. 맞죠? 집강소 답은 몇 번? 2번이 되는 거죠. 2번 자, 정말 좋은 문제였고요. 이런 문제는 정말 좋은 문제였습니다. 자, 32번 자, 다음 건세창에 지금 키워드가 나왔는데요. 조일 통상장정 함경도 조병식 배상금 어, 우리 조금 공부가 꼼꼼히 안 됐다면 어려운 문제가 됐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요 솔직히 곡식이란 단어를 가지고 곡자 찾아봐. 곡자 곡자 들어가서 곡자 이렇게 때려가쳐도 되는 문제였지만 정확하게 우리 내용을 기억합시다. 일본과 체결한 조일 통상장정이라고 하는 조약에서는요. 우리나라 관리가 배의 그 방공여 곡식을 방어하는 명령을 선포할 수 있는 규정이 들어가 있는 게 이 방공여 선포권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 방공여 선포합니다. 근데 일본이 야, 한 달 전에 알려줬어야지라고 하면서 트집을 잡으면서 오히려 배상금을 지불했던 스토리가 나와 있는데요.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2번 자, 그 다음에 33번 아, 이런 문제 틀리면 진짜 레게노 아닙니까? 우리 하얼빈에서 이토를 저격했던 우리 안중근 의사 안중근 의사 안중근 의사는 옥중에서 동양평화론을 저시설하셨던 분이죠. 너무나 대단하신 분 아닙니까? 맞죠? 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자, 34번 문제 오, 내용이 좀 많네요. 나인형 나왔습니다. 나인형 나인형 오적을 암살하기 위해서 오적암살단 이야 이게 바로 음 을사조약으로 인해서 나라를 팔아먹은 을사오적을 처단하기 위해서 나인형과 그 오기호 같은 분들이 만들었던 오적암살단 조직인데요. 을사오적이죠. 을사오적 을사조약과 관련된 내용 아닙니까? 을사조약 맞아요, 여러분들? 을사조약과 관련된 내용 을사조약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외교권이 박탈되었다. 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죠. 3번 이토이로우미 이야기해야겠고요. 자, 35번 문제입니다. 이 지역은요. 강화도 조약에 따라 개항되었던 곳인데요. 특히 라이징선 석유회사에서 바로 원산총파업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어떤 아주 역사적인 노동운동의 어떤 원산총파업이 되겠고요. 우리 공부 욕심 있는 친구들은요. 조금 이거까지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1929년이다. 연도까지 조금 알아줬으면 완전 땡큐였을 것 같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원산총파업이 되는 거예요. 원산총파업 됐죠? 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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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 이 원산은 우리가 처음 나온 건 아니고 신라가 성국통일했을 때 대동강에서 원산만 이남이었다라고 할 때 그때 원산이 또 되는 겁니다. 답은 라가 되겠죠. 라. 자, 지도문제 어려워했지만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셨으면 맞을 수 있는 문제였고요. 36번. 어? 세시풍수음이 나왔습니다. 자, 어... 달집을 태운다. 정월 대보름과 관련된 자, 우리 부럼 단단한 거 깨먹고요. 그 다음에 쥐불놀이 하죠. 쥐불놀이 그 다음에 오후밥을 먹는다. 다 맞는 내용인데 이 청포물에 머리를 감는다는 건요. 단어와 관련된 우리의 풍습입니다. 옳지 않은 건요. 2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37번. 자, 밑줄 그은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거 그랬네요. 헌병경찰. 이야... 10년대 때 쌀벌했던 일제의 통치의 모습이죠. 이때는요. 진짜 쌀벌했단 말이야.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가 제복 입고 칼을 쳤단 말이지. 어? 그런 모습들이 바로 10년대에 공포통치였던 일제의 무단통치 시기 때 모습이었죠.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자, 분하로드 운동에 참여하는 학생은 이거는 이제 30년대라고 가야겠고요. 1930년대. 조선책략에 유포하는 조선책략에 유포해 반대하는 건 1880년대 때 영남만인소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고요. 치안유지법으로 구속된 치안유지법이 나오면요. 여러분, 20년대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1920년대. 아시겠죠? 이렇게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8번 문제. 자, 친일파 이완용에 대한 경고문입니다. 탑골공안 3.1운동 나왔습니다. 3.1운동. 3.1운동은요. 우리나라에서 시작됐지만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었다. 크아, 너무나 아름다운 운동이었죠. 그리고 전 세계로 국외까지 번졌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순종의 인산일. 때 터진 건 이건 60만세 운동이 되겠죠. 60만세 운동. 러시아의 황무지 개강권 요구를 철회시켰던 건 아, 일본의 황무지 개강권 요구를 철회시켰던 건 보안회라고 하는 단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의 재정 간섭과 이권 침탈을 규탄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음... 독립의 폐후 활동 모습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9번 문제입니다. 오, 좋은 문제입니다. 좋은 문제야. 1920년대부터 일제가 실시했던 농업정책으로서 우리의 쌀 생산량을 늘려가지고 빼앗아갔던 정책. 우리가 이걸 산미증식계획이라고 했죠. 일제의 1920년대 경제수탈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해주세요. 산미증식계획. 됐죠? 자, 그 다음에 40분 문제. 40분 문제는 자료 제시형 문제인데 키워드를 찾아야 돼. 물산장려라는 말을 통해서 이게 무슨 운동이다? 물산장려운동이라는 걸 아셔야 되고요. 물산장려운동. 이 물산장려운동은 국산품 애용운동으로서 특히 우리나라 자본가들이 많았던 저기 어디입니까? 평안도지방. 평양에서 시작되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맞죠? 그리고 이때 유명한 구호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음, 뭐 있습니까? 내 살린 내 것으로. 조선사랑 조선 것으로. 조선사랑 조선 것으로. 우리가 만든 것, 우리가 쓰자. 이런 게 중요해. 답은 2번. 그 다음에 41번 문제죠. 근대 여성운동의 발자취. 요즘 이제 여성 관련된 이런 문제가 좀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한눈검에서. 찬양회, 여학교. 신간회 자매단체는 근우회가 있었죠. 자, 우리나라의 여자 대통령 누가 있었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계셨죠? 자, 우리 근회를 빨리 해보세요. 근회, 근회, 근회. 어, 그 여자 단체야. 여기 보자고요. 근우회. 신간회 참회단체. 여성단체. 근회, 근회, 근회. 오케이. 답은 2번. 자, 42번. 오, 신흥 무관학교. 그 다음에 북로군정서. 특히 1920년 10월에 있었던 역사적인 독립군의 승리. 바로 청산리 전투였죠. 만약에 이따가 봉오도 전투를 넣었으면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렸을 것 같은데 다행히 선택지에 봉오도 전투가 없고 청산리대체만 딱 있네요. 따라서 답은 3번으로 여러분들이 골라주셨다면 훌륭하게 풀어내실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네, 그 다음에 43번 문제죠. 아, 정말 가슴 벅찬 인물이죠. 윤봉일 선생님입니다. 상하이 홍콩공원에서 폭탄을 투척하셨던 윤봉일 의사.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한인 애국단의 소속이었죠. 답은 4번이 되겠고요. 44번. 아, 어려운 문제입니까? 한국신민사사가 나왔으니까 이건 1930년대 이후 문제 풀어야 돼요. 정확히 따지면 1930년대 중반 이후인데요. 창시개명도 나와 있고요. 맞죠? 이게 일제의 민족 말살 통치라는 걸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민족 말살 통치. 민족 말살 통치. 중요한 거죠? 민족 말살. 민족 말살. 1번으로 답이 찾아오는 겁니다. 1번으로 답이 찾아오는 겁니다. 네. 어려운 단체니까 어려운 단체니까 예우진 않으셔도 됩니다. 요즘은 이런 거 이제 심화할 때는 좀 아셔야 되는데 기본에서는 여러분들이 이게 동방무정부주의자연맹 아나키스탄. 아나키스토로도 활동하셨던 분이 단제 신치호 선생님이에요. 신치호 선생님은 특히 우리가 시험문제에서 뭐로 잘 나오냐면요. 의열단. 의열단의 행동지침서가 됐던 조선혁명선언이라고 하는 글을 쓰셨던 분이에요. 따라서 답은 1번으로 문제를 푸셔야 되는 거였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6번 이승만의 정읍 발언 내용이 나와있네요. 자, 지금 미소 공동위원회가 파토가 났고 깨졌고요. 다시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남한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임시인민위원회 이런 것들을 수입하여서 한반 위북에서 소련이 물러갔더러 전세계 호소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게 바로 정읍 발언이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승만의 단정론이라고 우리가 어려운 말로 이야기하는데요. 단독 정부를 수립하자는 이런 의견을 제시하신 거야. 여기에 따라서 안 돼. 단독 정부라니 이게 무슨 말이야. 통일정부를 만들어야지 했던 게 좌우 합작운동이야. 좌우 합작운동. 좌우 합작운동.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김구 선생님이 분단을 막고자 남북협상운동도 전개했었고요. 그러니까 좌우 합작 아니면 남북협상이 들어가야 돼. 따라서 답은 2번으로 골라주셔야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47번. 정부가 직가증권을 발행했다. 어려운 내용인데요. 이 직가증권. 그 다음에 유상으로 메이블에서 유상으로 분배했다. 이승만 정부 시기 때 썼던 농지개혁이라는 거죠. 농지개혁. 이승만 정부 때 시작했던 농지개혁이야. 이 농지개혁을 통해서 내 땅을 갖는 자작농들이 증가하게 되었다. 지주제가 없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북한에 나중에 유교를 일으켰을 때 남한의 공산화를 저지했다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 측면도 있고요. 맞죠? 자작농이 증가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승만 정부 때 했던 농지개혁법의 일환으로 실시됐던 농지개혁이 되겠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8번 문제인데요. 51년이니까 6.25전쟁 다음이니까 6.25전쟁이 1950년 6월 25일이라는 걸 알고 계시죠. 맞죠? 따라서 이 전쟁은 6.25전쟁인데요. 6.25전쟁 하면 우리가 초반에 밀렸다가 인천상륙적전으로 전세가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영화도 있었잖아요. 인천상륙적전. 이거와 관련된 건 2번이 되겠죠. 2번. 재물포조학과 관련된 건 여러분 이모군란과 관련된 거고요. 경의선 철도 부설 내용은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일본 애들이 일본 애들이 가설한 거죠. 그 다음에 어디 있습니까? 어 여기 있네. 신흥무관학교는 우리가 1907년 신민회가 만들어지고 나중에 신흥강습서 신흥무관학교 이걸 만들면서 무장투쟁을 위한 어떤 준비 단계에서 만들어진 남반주의 있는 학교죠. 남반주의 있는 학교. 참고로 여러분 이 신흥무관학교의 정신을 이어받은 게 경희대학교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49번 문제. 자 다음 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민주화운동 나왔습니다. 자 60년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4.19 혁명이라는 걸 알고 계시면 참 좋겠고요. 이걸 연도를 모르더라도 여러분들 3.15 부정선거에 맞섰다. 바로 4.19 혁명이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맞죠? 자 마지막 대망의 50번 문제인데요. 50번 문제는 한일회담 반대 시위가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6.3 시위라고 해가지고 당시 박정희 정부에서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하려고 하자 거기에 맞섰던 서울에 있었던 주요 대학생들과 시민들이 나왔던 시위였습니다. 6.3 시위 6.3 시위는요. 64년도 있었는데요. 그 박정희 정부 시기로 문제를 푸는 문제였어요. 옳지 않은 걸 물어봤습니다. 자 3선 개헌이 통과되었다. 자 박정희 정부가 69년에 재직권을 위해서 3선 개헌을 했죠. 69년이니까 박정희 정부 때고요. 3선 개헌이죠. 3선 개헌. 369 3선 개헌이고요. 베트남 파병 역시 박정희 정부 때고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도 박정희 정부가 되겠습니다. 55번 문제는 참 싫었어요 여러분. 한일 월드컵은요. 2002년 월드컵이죠. 2002월드컵. 선생님이 초등때인가 중등때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2001월드컵 한일 월드컵이죠. 2002년도 있었던 거니까 전혀 관련 없는 거죠. 이때는 김대중 정부 때 우리나라 한일 월드컵을 개최했던 거죠. 답은요. 55번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하는거 50일에 자 기본 자 1번부터 50번 문항 50번 문항까지 모두 다 선생님과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았고요. 자 우리가 50일의 내용을 잘 통해서 잘 마무리를 통해서 50일에 또 도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았고요. 선생님은요. 50일에서 또 여러분들께 멋지고 알찬 해설강의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 안녕